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날씨가 덥지만 이렇게 숲속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네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던지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된 호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이 다른 제자보다 좋다거나 성경지식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여 지혜로워서도 아니여 성경지식이 더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소방, 신앙 고백 위해서라야 우리 생활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인품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믿음의 빛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가 영국 버밍햄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중에 한 장의사가 담배상 친구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고민했답니다. 어느 주일에 장의사가 잘 설득해서 담배상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섰죠. 그 장의사 친구가 담배상 친구 말입니다. 놀란 표정으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배 후 귀가할 때 담배상 친구가 장의사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강단에 있던 분을 보기만 해도 내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네.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담배를 팔지 않겠네. 이튿날 그 담배상 가게 창문에 편말이 붙었습니다. 점포 매매. 목사의 얼굴빛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 목사가 오랫동안 말씀한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의 얼굴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췄습니다. 신해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도 그런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어투도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면서 그 내면에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수년 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가족과 함께 여행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 교수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라삐 코엔씨의 집에 초대받을 기회가 있었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점심시간은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식탁 예절을 가르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남과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후 2시 30분쯤 되자 코엔씨가 일어나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무릎에 앉힌 뒤 식탁 위에 성경 교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 교육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우고 거기서 성경 지식을 또 성경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묵혀던 교회에 의사인 한성도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인상 쓰는 게 제일 싫어요. 바깥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집에만 오면 인상을 쓰잖아요. 교회에 더할 수 없이 모범신자로 존경받던 내가 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없었을까. 교인들에게는 누구나 아빠만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내와 딸에게는 왜 자기중심적이란 말을 들어야 할까. 철화기도, 새벽기도를 몸이 상하도록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 왜 진정한 평안이 지속되지 못할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가정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자랐기에 그 역시 역기능 남편과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보금을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릴 길이 그것밖에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눈물과 사랑을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에 전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역할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지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살고 자녀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증거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능을 지닌 분임을 믿고 끝까지 따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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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